우리 온명입니다. 안녕하세요 막상 침대했어요 내가 이 아홉이 오면 아픈 안을 알았는데 인생의 참 맛을 하러 보사다오 기존의 날이 다 생일이 없더라 살리다 바라는 세월 모두 못 살아왔는데 내가 이 아홉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넷 하니가 하니가 하니를 하리가 어디로 넘어간다 내 나이 바론이 오면 방금 남들 달랐는데 인생의 자다운 맛을 다 보고 자라고 지금 내 아이가 새해 죽는 거다 삶은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지금 내 까먹을 수 없는 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삶이 압박하는 세월 모두가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젠가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박수 맛있다.